자 민호야 안녕? 안녕 자 민호야 어 일단은 박스가 두개가 있는데 일단 먼저 첫번째 박스만 먼저 할게요 이것만 영상 짧게 해줄게요 하나가 도착했어요 엄청 큰 박스에요 그쵸 봐봐요 진짜 큰 박스 거든요 자 과연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 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사달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야 민호야 민호가 사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주문을 한다고 한다고 해서 못 주문했거든? 근데 오늘 이번에 주문했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민호가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 민호가 좋으면 잉크를 아빠한테 한번 세번 해줘야 알았죠? 싫으면은 싫으면 깨익 이렇게 알았지? 한번 봐보자 뭐가 들었나? 잡아 꽉 잡아 남의 여기 좋으면 잉크 세번이야 알았지? 싫으면 X자 끼익 알았지? 자 한번 뜯어보세요 뭐야 뭐야 뜯어봐 다 보여줘야지 우와 Magazoon 응 굴먹이 그치? 민호가 울먹이로 워낙 좋아하지 그럼 아빠가 울먹이댔어 어때 민호야 좋아? 그러면 잉크 세번 economical 자 민호야 한 번 꺼내볼까? 꺼내보자 민호야 너무 큰 꼬부기는 민호야 사랑해 이렇게 안고 자라고 아빠가 큰거 샀어 어때? 좋아? 자 그럼 꼬부기하고 울먹이 앞에 대세요 그 다음에 민호 얼굴이 큰 울먹이 꼬부기도 얼굴이 엄청 큰데? 어? 꼬부기도? 꼬부기도 엄청 큰데? 민호야 앞으로 많이 사랑해줘 알았지? 울먹이만 사랑하면 안돼 같이 사랑해줘야돼 알았지? 울먹아 반갑다 같이 잘 놀자 이제 앞으로 사랑해 뽀뽀 뽀뽀해 뽀뽀해 뽀뽀하라고 뽀뽀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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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른 민호 뽀뽀하자 이렇게 울먹이하고 울먹이하고 꼬부기를 팠습니다 제 눈에는 꼬부기가 엄청 이뻐보이네요 엄청 크구요 좋네요 좋습니다 맘에 듭니다 민호야 오늘부터 안고 자면 돼 알았지? 민호 둘 다 좋지? 꼬부기도 좋고 울먹이도 좋고 그렇지? 자 그러면은 인형은 다 보여줬으니까 안녕 이제 끝났어 안녕 Nie worth it 뽀뽀 빨리 뽀뽀 성공 rator 스포un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